애플 수박, 이걸 주스를 만들어 먹는 거야 이제 칼이 이렇게 가는 거야? 줄인 다음에 조심해야 돼 칼은 아파서 사용할게 도깨비 방망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애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엄청 잘렸다 소리가 더 길게 와 이거 진짜 100% 애플 수박 주스 안 되나 시원하게 자, 칼쟁이 진짜 맛있다 이거 서기 봐봐 아, 멋있다 한입 먹어봐 완전 잘 갈아졌지 야, 이번에는 지금 좀 안에 덜 갈렸거든? 근데 많이 갈아졌어 네네네네네 마늘 소금 오어도 네네네네네네 내가 내다wat으로 사실은 만약 나라가 지금 안 흘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? 해봐야지! 야 이거 진짜 완전 수고하셨어 다 갈아졌어 항아리가 됐네 다 보여? 응 진짜 진짜 100% 수박주스다 애플수박 1인 애플수박을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 먹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농촌보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